홍보 한 번 하고 가실게요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홍보!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 어! 좀! 하하하하하하하하 이게 처음에 저희가 이 채널 만들 때 사장님한테 사장님이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 이거 써도 돼요? 그랬더니 무서워? 정말 아무런 뭔가 거리낌도 없이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저희가 어쿠스틱 채널을 만들었는데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라이트하고 되게 프라이빗한 느낌의 어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뭐 그날그날 뭐 리뷰하는 기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포맷은 비슷한데 기타에 관련된 연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그 채널이 저희가 야금 야금 진짜 일주일에 하나도 채 못 올리는데도 아 일주일에 하나도 뭐야 한 달에 한 개? 아니 그 정도는 아니야 요새는 요새는 보면은 최소한 그래도 한 일주일에 하나 또는 일주일에 하나는 안되고 열흘에 하나? 열흘에 하나 아 계속 되나봐 그래서 지금 이제 야금 2000명을 돌파해서 네 버즙이 딱 기다려 잡으러 간다 하하하하하하하하 버즙이 지금 3만 명인데 3.75만 명인가 그래요 3.75만 명 뭐 한 15배? 하하하하하하하하 170만 원 아래 후루쿠를 만나볼 수 있다 저는 요행 척마 이렇게 드리면서 아주 마후가니의 첫 등장에 저희가 굉장한 환영과 찬사를 보냈는데 이번 시간에 OM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 더더욱이나 요즘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트렌디한 사운드를 내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께 더 매력 어필을 하지 않을까? 지난 시간에 GC보다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가격은 동일해요. 169만 9천 원 다리만 다르죠? 네. 앤섬 노예가 와가지고 또 이렇게 이 저렴한 가격에 앤섬을 또 바꿔갔기 때문에 바꿔 못 갔겠지? 계속 잡혀있겠지?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다음 건 좀 막아야 되잖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마 잡혀있을 겁니다 여기 어디에 169만 9천 원의 가격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스펙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체코 전장 102cm 이게 그 지난 시간에 이제 GC 모델에 비해서 1.5cm가 더 짧아요 무게는 1.99kg로 지난 시간에 2.09kg로 비해서 100g이 적게 나갑니다 두께는 108mm에서 96mm로 툭 떨어졌고요 구프레띠뚤레는 78mm로 동일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전반적인 스펙에서 수치가 이미 차이가 많이 나죠 쉐입은 OMC, OM바드의 컷어웨이고요 그리고 목재 동일합니다 웨스턴레드시더 AA 그레이드 축구판의 아프리칸 마오가니 AA 그레이드 오픈포어 피니쉬의 오픈포어 바디 4개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프리칸 마오가니 넥의 후루크 소프트 브이넥입니다 그리고 크롬헤드 보실 수가 있고요 크롬헤드 18대 1 기업이 타스크 풀리 컴펜세이티드 너트 44.45mm 너비 가지고 있고요 에보니 지판에 400mm 지판공율 반지럼 스케일 길이는 644.525mm 가지고 있습니다 에라백스 앤섬 픽업, 에보니 브릿지, 로젯은 블랙 월러 더블링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 스펙 살펴봤고 진짜 사이즈는 그냥 이 바디 쉐입 이랑 이런데서 오는 그런 차이밖에 없고 나머지 스펙은 동일합니다 사운드 바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궁금해요 훨씬 라이트 하네 여러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요?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G씨입니다 이 밑으로 이렇게 항아리처럼 저음이 좀 더 있죠? 이거 하나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건 밑단이 되게 이뻐요 이렇게 치는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아주 G씨의 큰 매력이었는데 확실히 아이타죠? 확실히 조금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자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선명도가 조금 더 높아요 선명도가 조금 더 높아요 아 근데 진짜 잘 맞는다 어때요? 이게 뭐랄까 뭐 사운드 자체가 그냥 정말 G씨 오엠에서 우리가 딱 기대하는 그런 차이가 나고 기본적으로 잘 맞는 마호관이라는 건 똑같네요 오히려 하이의 표현력은 오엠 바디가 좀 더 강조된 느낌이고 맞아 G씨는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 맑게 끓인 지리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거는 그거를 좀 더 오래 끓여서 약간 육수가 진해진 느낌이고 얘는 더 오래 끓인 건 아니고 그 위에다가 이제 뭐 후추나 요런 그렇죠 향신료를 착착착 쳐서 약간 맛의 엣지를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맞아 어 엣지 하하하하 나 영웅 받았대 하하하하하하 좋네요 라이트 하면서도 깔끔한 요즘 트렌드를 잘 반영해주는 사운드입니다 음 깔끔한 사운드 자 먼저 픽업 쪽으로 다 옮겨서 베이스가 안 빠지는데 어떤 밑단이 벌충이 되네요 이번에는 픽업 쪽으로 아니 저기 마이크 쪽으로 어 좋다 마이크가 엄청 좋네요 마이크가 짱이다 어 오 밸런스가 너무 좋다 밑단도 있고 하이도 확 살아있고 섞어볼게요 아 이건 녹음된거 같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핑거는 조금 더 픽업 쪽으로 보내볼게요 아 좋다, 스트로크는 마이크 너무 좋고 튜닝 밸런스 바보 너무 좋아요 좋네요 지금 뭐 약간 어떻게 보면은 아까 밑단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게 픽업 연결하자마자 밑단이 확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밑단을 지금 방금 아르페조 했던 핑거 같은 경우에는 밑단을 좀 줄여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사운드가 라이트하다고 아쉽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지금 이 픽업 사운드에서 확실하게 해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크게 없어도 될 것 같네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거 러브송 드려드리겠습니다 잘 어울릴 것 같네요 러브송 네 듣고 오겠습니다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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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G씨에 이어서 OM까지 들어봤는데 저는 처음에 이제 딱 분명히 어느 쪽에 하나의 선호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둘 다 들어보니까 진짜 모르겠네요. 이거는 그냥 취향의 차이지 않을까. 근데 이것도 이 취향의 차이라는 것도 어려울 것 같은 게 이거 두 개 중에 뭐 하나 준다고 뭐 가져가야 될지 진짜 너무 고민이 돼. 그건 그렇다. 어. 뭐 가져가실래요? 너무 고민이 돼 진짜로. 내가 아까 딱 OM 스트로크 들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G씨 가져가야지 이 생각이었는데 앰프 딱 들은 순간 뭘 가져가야 되지. 진짜 모르겠는 거야. 나도 좀 그래. 좀 고민되네. OM이 아우 이게 딱 앰프 꽂았을 때 매력이 확 터지는 느낌이라 좋네요. 명호칩도 한중판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로즈우드를 가지고 프루크에 이제 다가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그거에 혹했었었는데 이번에는 마호가니를 보니까 이걸 봐도 또 혹하네요. 그래서 마 혹하네요. 마 혹하니? 마 혹하니? 마 혹하니? 마 혹하니. 알겠습니다. 좋아요. 어. 저는 지난 시간에 이제 요행 청마 드렸잖아요. 마호가니 매력이 처음으로 빠졌던 그런 느낌이었고. 오늘은 이 뭔가 이 마호가니의 어떤 상큼하고 싱그러운 매력에 한 단계 더 빠지게 된 것 같아서. 오늘 이 OM에는 또 약간 별칭을 달리 해야 되니까 요행 청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춘. 조금 더 라이타니. 네. 점수 변화가 없죠. 이건 점수를. 뭐 더 드릴 수도 없고 덜 드릴 수도 없고. 네. 딱 그렇습니다. 정말 이건 뭐 취향 차이라고 해도 그 취향의 차이를 스스로 깨닫기에도 되게 어려운. 네. 진짜로 정말 난해한 이지선다예요. 맞아요. 엄청납니다. 자 이렇게 오늘 OM 바디까지 보면서 확실히 이 후르크의 블루에 마호가니 매력에 충분히 저희가 설득을 당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플러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요행 청가죠. 얘는 이미 한줄평이 정해져 있어요. 요행 청마, 요행 청춘, 요행 청가까지. 나머지 생각하면 되네. 그렇죠. 저는 이 후르크는 할 땐 참 편해요. 한 개씩만 만들면 되거든요. 아 정말. 이게 풀포 하이글로스 피니쉬라 이 피니쉬가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근데 가격 차이는 일단 좀 있어요. 16만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요것만 바뀐 거예요? 근데 그 유광에 공임을 16만원을 더 주고 과연 이게 어느 정도 사운드의 상승이 있을지는 다음 시간에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엠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청가까지 총 3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즈.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Not